에이 굿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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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어 땡큐 땡큐 아 나 막 흔들 것 같아. 저거 진짜 무섭지? 어우 사람 잡아. 종인형. 입술이 파래졌는데? 그네 국가대표들이 있더라고. 우와 진짜 진짜 무섭더라. 나 손에 나 진짜 막 손 진짜 나 진짜 막 솔직히 말해 러시아 개네. 러시아 개네. 러시아 유산이 개네. 맞아. 국대. 국대들이야. 그네 국대. 장난 아니야 탄력들이. 밑으로 탁 치고 올라올 때 공중에 떠요 사람이. 어우 스리리드만. 러시아 센 나라야. 성인이 돼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한 곳에 많이 모여 놓은 걸 처음 봤어요. 놀이터에서 맞아. 러시아 애들 진짜 행복하겠다 이런.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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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. 야야 야 앱 떨어져. 야 뭐야. 약간 접시 위에 있는 폐같이 않아? 방아 나가. 방아 나가. 방아 나가. 어머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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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무서워. 나왔어 나왔어 이제. 자 규현이 12시간이 모자라. 밥 먹으러 가기 전에 딱 한 군데만. 경채 한번 살짝 보러 가면. 여기 안에 있나요? 뭐 근처라고 보시면 돼요. 즐거움은 끝이 없다. TVN.